아름다운 목소리 주인공 윤길자님 여러분 인사합니다. 홍콩 아가씨 아름다운 목소리 아름다운 목소리 아름다운 물고파는 아가씨 기쁨만 사시면 우리 운행하는 곳 아 꽃님처럼 가장 좋은 사랑이며 붕가산부에 아유여 가고 싶어요 이 꽃을 삶아세요 홍콩의 마음고리 그 사람 기다리고 또 가면 아가씨 꽃만 살아시면 그리운 영광도 아아 당신께서 사라지는 첫사람이며 올여풀이 풀린 홍콩의 아시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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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